차고가 가장 싼가요? 차고가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1톤차 하면 그게 가장 우편적이고 저렴하고 평균적인 거죠 네 여보세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제가 1톤차 안바하고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매물 나온 거 있나요? 네 넘버 포함된 것도 연식 좋은 것도 있고 적당히 달린 것도 있고 카고로요 네 여러 대 있어요 차고가 가장 싼가요? 차고가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1톤차 하면 그게 가장 우편적이고 저렴하고 평균적인 거죠 네 사장님 계신 데가 처지동이에요? 아니요 사무실 옮겼어요 저희 4동이에요 4동 지역이 어디신데요? 저도 안산인데요 4동 어디로 옮기셨어요? 여기 명함을 보내드릴게요 오시기 전에 가까우시니까 전화 한 통화 주시고 오시면 넘버 장착되어 있는 거 그냥 포함으로도 여러 대 있고요 여러 대 있어요 가서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이따가 넘버 포함으로 또 하나 매입이 들어올 거고 이게 달린 차들 마음에 안 들면 차량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다가 넘버를 달아 드려도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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